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조은지입니다. 3월 28일 오전 9시 현재 티몬 쇼핑 소포입니다. 땅끝 해남에서 온 티프레시 꿀호박고구마 3kg이 6,900원, 물맑은 한평쌀 햅쌀 20kg이 36,500원, 대추 방울토마토 2kg이 1,900원, 미니방울 양배추 1kg이 9,900원, 산의 수풀 햇살 가득 찰흥미 4kg이 1,930원, 남도미향 쩌먹고 구워먹는 백운산 알밤 3kg이 9,900원, 후루치 딜라이트 생과일을 급속냉동한 냉동과일 1kg이 5,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